저희는 댄스 가수를 뽑는 건데 그래서 제가 그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만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춤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에이셔 슈퍼 영 아이돌을 뽑는 건데 저는 그냥 웬만큼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춤을 조금만 봤으면 좋겠어요 뭐라도 자유! 스신! 오! 오! 한 수환! 한 수환! 다 다 다! 에이! 다 다 다 다 다! 고다 고다! 다음요! 무슨 말은 못 하니? 문 문 문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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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 여러분들, 제 얘기 잘 들으세요. 지금 장난치는 무대 아니에요. 웃으면서 할 무대 아니에요. 자, 뒤를 돌아보시면 에이셔 슈퍼 영이에요. 전 세계를 타겟으로 하는 아이돌을 뽑는 겁니다. 춤을 안 추고는 할 수가 없어요. 이번만큼은 춤을 안 추는 거에 대해서 감안하고 평가를 하겠습니다. 이 다음부터는 무조건 춤 연습을 하셔야 돼요.